오늘도 연잎 사이를 헤치고 온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턱까지 차는 물에서 숨을 참는 게 힘에 붙입니다. 그래도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이라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가족이 다 함께 웃을 수 있을까요? 인도 차이나 반도 남동부 넓은 평온의 나라 캄보디아. 수도 프롬펜을 조금만 벗어나도 반티 민제이 같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펼쳐집니다. 반티 민제이에서 다시 작은 배를 타고 1시간 20분을 들어가 작은 마을 키엔 크라올에 도착했습니다. 우기 때만 되면 섬처럼 고립되는 마을. 좁은 수로를 따라 들어가는 길목에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연잎으로 덮인 물속에서 뭔가를 계속 잡아 올리는 아이들과 조심스럽게 노를 저으며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아빠 연잎 사이로 삐죽 얼굴을 내민 연꽃줄기를 따는 중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머무는 걸까요? 수면 위로 보이는 연꽃줄기를 다 따고 나면 이번엔 아빠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후에 나온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건 물속 바닥에 박혀있는 연꽃불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음식으로 즐겨먹는 재료인데 연꽃줄기보다 귀에서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물에 젖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오늘도 첫째 딸 티는 연꽃불이를 캔다고 차가운 물속에 몸을 담급니다. 턱 밑까지 차는 물속에서 힘겹게 숨을 참으며 몇 번이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아이. 아빠와 동생 완디도 숨을 멈추고 티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기어코 연꽃불이를 손에 쥐고 나서야 티가 잠액제로 멈춥니다. 아빠를 도울 수 있어서 신이 난 티. 저렇게 좋아하니 야단을 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내다 팔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 아빠와 티는 몇 번이고 다신 물속에 몸을 맡깁니다. 1.5미터에서 깊은 곳은 3미터가 넘는 물속. 어린 티에게는 힘겨운 곳입니다. 기대한 만큼 따지는 못했지만 그만 집으로 배를 돌립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불빛 하나 없는 좁은 수로에서 길을 잃고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기 때마다 물로 침수되면서 일곱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은 섬이 됐습니다. 15년 전 이곳에 정착한 아빠. 가난을 벗어나려고 고향을 떠나왔지만 아빠는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저분하고 온 게 하나 느껴지지 않는 집안. 물속에 들어간 첫째 티가 감기라도 걸릴까 싶어 아빠는 얼른 뗄감부터 마련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차지하는 아이들. 엄마가 아프면서 아이들도 훌쩍 커버렸습니다. 늘 몸이 아파도 항상 곁에 있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사고를 당한 후 지금 이곳에 없습니다. 집에서 배로 한 시간 반 떨어진 크라몰 마을. 엄마와 어린 세 명의 동생들은 여기 이모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신도 형편이 여의치 않지만 갈 곳 없는 동생과 조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죠. 한 달 전 갑자기 날아든 플라스틱 총알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엄마. 그 후 온몸이 저리고 어지러워 몸을 가늘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언니 집으로 피어온 엄마. 다행히 보건소에서 응급조치를 해 피는 멈췄지만 엄마는 그날 이후로 집안일을 가졌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도 아이들을 돌볼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저희미의 방식으로으로 늘고 있는 지에 남겨주지 않는다. 정말 사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식사에게는 여긴 한 이곳을 계속 두고 있으며 다른 날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자의 승ини horrors과 많이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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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의 원에 관계tor입니다. 나는 이것을 타과 사과 사과 사과의 원에 관계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업로더 다행을 지 campaign해서 나는 매일을 탐의 일로 가치를 구급합니다. 나는 그대구나 얼마나 사과 같이 가입해서 다친 상처보다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현실이 더 아픕니다 저녁거리를 구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서놨다 여기저기 구멍난 통발로 뭘 하려는 걸까요? 얼핏 봐도 고기 한 마리 없을 것 같은데 아빠는 조금이라도 깊이 통발을 묻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지금 이것 말고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는 어떤 사람을 도와줬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내가 죽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가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당하는 것입니다 동생 완디의 머리를 꼼꼼히 살펴보는 티 엄마가 없는 동안 이가 동생의 머리에 온통 퍼져버렸습니다 샴푸를 살 돈도 깨끗한 물도 구하기 어려워 그냥 방치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사실 티가 하루 종일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에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섭니다 동생마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 가닥 기대를 갖고 아빠가 통발을 들춰봅니다 혹시나 했는데 텅피어있는 통발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통발처럼 텅피어버립니다 그 때 우리 일어로 autreaben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 이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힘들게 많고 하지만 영웅도 연습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동으로 돌아가고 우리 아이들 이동으로 눈으로 돌아가고 우리야의 머리카락을 distintos 오늘은 하나뿐인 손전등까지 말썽입니다. 결국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지친 몸을 누리고 고단한 하루를 마감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아빠와 아이들이 집을 나섭니다. 큰 마을로 나가서 어제 딴 연꽃줄기를 팔려면 서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줄기가 꽤 두툼해서 한 묶음에 300리엘. 우리 돈으로 75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해서 10묶음입니다. 100리엘. 이걸 다 팔아서 엄마 약도 사고 먹을 것도 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힘이 났는지 한 시간 만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어떤 말을 할지 아이들 마음이 콩닥콩닥 뜁니다. 아주머니 마음에 쏙 든 걸까요? 연꽃 줄기를 몽땅 파는 것도 기분 좋은데 값도 후하게 1,000레일이나 더 쳐줬습니다. 오늘은 아주 운이 좋은 날입니다. 티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머뭅니다. 곧바로 엄마를 만나러 이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몸은 좀 나아졌을까요? 괜찮은 듯 웃음을 지어보이는 엄마. 하지만 엄마 몸을 주무르는 티의 손끝에 점점 굳어가는 엄마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걱정하지도 미안해하지도 말라고 엄마한테 씩씩하게 말하고 싶은데. 오늘은 웬일인지 자꾸 눈물만 납니다. 아이들을 위해 엄마는 다시 힘을 내봅니다.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약도 매일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부족한데 약까지 사야 하는 게 미안할 뿐입니다. 하루 빨리 아내가 낳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애써 감추고 가족들을 보냅니다. 다시 엄마를 두고 가야 하는 길 그리움이 자꾸 발길을 잡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길 집으로 향해 가는 빗길이 여느 때보다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사온 그물로 더 어두워지기 전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이고 싶은 생각에 아빠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이들도 눈을 떼지 못하고 마음을 조립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물은 매번 텅피어 있습니다. 이천리엘이나 주고 그물까지 새로 샀는데 이들은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끌어올리기를 수십 번 드디어 손끝에 묵직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그물 안에 고기가 잡혔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 완디가 뭔가 잡으려던 미끄러집니다. 그물에서 빠져나온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꽤 많이 잡았습니다. 매일 이렇게만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손으로 잘 다듬어서 발효시킬 준비를 합니다. 정이 많고 부지런했던 엄마의 사고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동네에서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 만에 다시 피워보는 불일까? 연기가 나도 하나도 맵지 않나 봅니다. 엄마가 만들어 놓은 소스를 넣어 만드는 캄보디아의 주식 중 하나인 연줄기국 엄마가 있을 때 제일 잘 만들어 주던 요리입니다. 겨우 이 국 하나가 전부지만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티는 자꾸만 웃음이 납니다. 예전처럼 엄마와 새 동생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다시 이곳에 모여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잃어버리는 시국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믿습니다. 11살 소년은 오늘도 물속에 들어가 연꽃을 땁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매일 꿈을 꿉니다. 진흙탕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소년은 언젠가 자신의 꿈을 꽃피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눈다면 그 꽃은 언젠가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진흙탕에서 매일 꿈을 꿉니다. 소고기 선생님이 나와서 좋은 곳을 해 Vitale. 진흙탕은 조명이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벅상하구나. 그 아이에게도 그런 마음을 조금 나눠줄 수 있을까 싶어서 롱볼어를 사실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너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다는 걸 아이가 느끼고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가 느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롱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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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